안녕하세요. 저는 구글에서 테크니컬 아카운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양현주입니다. 오늘 클라우드 온보드 제인님과 하재님과 함께 열심히 이 모듈들을 달려오셨는데요. 이제 남은 4번과 5번 모듈은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살펴보실 모듈에서는 관리 관점에서의 거버넌스 설정과 모니터링 그리고 로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모듈에서는 구글 클라우드에서의 거버넌스를 위해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사항들을 살펴볼텐데요. 주로 사용자와 리소스 관리 측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아이디를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자 아이디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생성하고 관리하는지 그리고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의 사용자를 어떻게 구글 클라우드로 쉽게 동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봅니다. 또한 보다 안전한 리소스 관리를 위해서 확장 가능한 형태로 리소스 계층 구조를 생성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환경들을 사용할 때의 아이디 프로바이더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거버넌스입니다. 앞에 모듈에서 지금까지 네트워크 그리고 서버를 포함한 여러 리소스들을 구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와 관련된 사람, 프로세스 그리고 기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규칙과 정책을 수립할 차례입니다. 특히나 기업에서 조직 단위로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더욱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거버넌스는 이렇게 규칙, 정책 그리고 표준 프랙티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정의하는 것을 모두 아우르는 영역인데요. 클라우드의 거버넌스 모델에서는 사용자 계정을 관리하고 조직 내에 각 부서에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과 비용을 제어하고 관리하고 또 사용자가 사용하는 리소스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보안,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자동화 설정 등을 모두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거버넌스가 셋업이 되면 기업의 요구사항이 정책적으로 잘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반영된 정책과 표준사항들이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다양한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시고 운영하시는 상황이라면 서드파티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 등을 사용해서 전반적인 클라우드 활동에 대한 가시성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감사 로그 등을 통해서 사용자의 인터랙션 그리고 리소스의 실제 라이프사이클과 상세 내용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실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거버넌스는 다양한 정책 그리고 사용자 역할 등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과 사용자의 역할은 리소스 계층 구조라고 하는 일련의 구조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상속되고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리소스 계층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거버넌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정책과 사용자 역할을 통해 실제적으로 클라우드 리소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현은 구글 클라우드의 리소스 계층 구조를 통해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소스의 계층 구조는 마치 회사의 조직도와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특징,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상속이 된다는 점인데요. 여기 상위 레벨에서 정의된 사용자의 접근 제어 정책과 보안 리소스 제어 등의 조직의 정책이 이 아래의 노드들로 아래의 리소스로 상속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조직 운영 구조를 반영해서 이 클라우드 리소스도 그 기업의 조직 운영 구조와 유사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한 보다 용이하게 액세스 제어나 권한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각 리소스들이 만약 중구난방으로 그냥 생성이 된다면 라이프사이클이 개별적으로 마치 댕글링 포인트처럼 그냥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의 부모 노드와 결합되어서 보다 체계적인 라이프사이클의 정책을 가지고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층 구조를 통해서 기업 내에서 전반적인 리소스들을 또한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층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이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이 계층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위에 보이는 조직 리소스가 계층 구조의 최상위 노드입니다. 가장 부모 노드 있죠. 그래서 이 조직 리소스를 통해서 조직의 관리자, Organization Admin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조직의 관리자는 중앙에서 계층 구조 하위에 있는 모든 리소스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Org Admin이 사실 가장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이 조직 노드는 실제 회사와 같은 조직에 맵핑되는 레벨로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회사가 CloudOnboard.com이라면 이 회사, Cloud Onboard라고 하는 이 회사의 도메인과 맵핑되는 가장 상위 노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loud Onboard 회사 내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 그리고 모든 리소스들은 이 조직 하위에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폴더입니다. 폴더는 필수 리소스는 아니고 선택적인 리소스인데요. 조직 노드에서 폴더 없이 바로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 프로젝트를 그루핑해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폴더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폴더를 사용해서 여러 부서와 팀 단위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실 수 있는데요. 조직에 맵핑해서 부서별 그리고 팀별로 나누실 수도 있고 혹은 개발, 스테이징, 프로덕션 등 애플리케이션의 환경 단위 혹은 애플리케이션의 특성 단위로 폴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계층 구조의 제일 하단에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VM, 스토리지, 네트워킹과 같은 실제 배포되는 리소스가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보면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만약 이제 처음 구글 클라우드를 시작해 보시는 경우이시라면 초기에는 가장 최상위 노드인 조직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의 단순한 구조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진입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계층 구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드렸던 조직 노드와 프로젝트 노드를 조금 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직 노드는 구글 클라우드의 리소스 계층 모델의 가장 상위 노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구글 클라우드에서 생성하는 모든 리소스는 조직 노드의 하위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요. 조직 내에서 생성하는 모든 리소스에 대해서 계층 구조로 중앙화된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이것이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 조직 레벨에서 적용되는 모든 조직 정책 그리고 사용자의 액세스 정책은 그 아래에 있는 폴더나 프로젝트와 같은 하위 노드에도 모두 기본적으로 상속이 됩니다. 참고로 이 조직 리소스는 구글 클라우드를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도메인에 연결된 사용자가 프로젝트나 빌링 계정을 만드실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노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구글 클라우드를 한 번쯤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매우 익숙하실 텐데요.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리소스입니다. 마치 리소스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구글 클라우드에서 리소스를 생성하신다면 해당 리소스는 반드시 하나의 프로젝트에 속해야 합니다. 조직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와 폴더를 가질 수 있고 프로젝트는 또 여러 개의 리소스들을 담을 수 있지만 저희가 생성하는 리소스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젝트만 담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상 머신 인스턴스 하나를 배포한다고 하면 이 인스턴스는 하나의 프로젝트에만 속하게 되고요. 두 개 이상의 프로젝트에는 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단위는 실제 리소스가 배포되는 지리적인 위치나 리전 또는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여러 리전의 리소스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 프로젝트에서 제가 서울 리전과 싱가폴 리전에 각각 VM 인스턴스를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예의입니다. 사용자 권한 관점에서 보면 각 프로젝트 레벨에서 적절한 IM 권한을 할당하고 또 특정 리소스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거버넌스를 구현할 때 다양한 정책을 적용하고 상속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직 정책 서비스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클라우드 리소스를 중앙에서 프로그래미틱한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IM 정책, 즉 인증과 권한 관리의 정책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 IM 정책은 쉽게 사용자 권한 관리에 해당하는데 사용자의 초점을 맞추고 또 누가 어떤 리소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지에 대한 정책이라면 제가 지금 언급드릴 조직 정책은 조직에 적용될 대상의 중점을 두고 특정 리소스에 대한 제한을 설정해서 리소스를 구성하고 또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정책 관리자가 기업의 거버넌스나 제한 사항을 반영한 조직 정책을 정의하고 그리고 해당 정책을 리소스 계층 구조의 적절한 레벨 노드에 적용을 하면 해당 정책이 하위 리소스들의 기본적으로 상속이 되고요. 그에 맵핑되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들에는 기업의 제한 사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로 생성하는 리소스의 물리적인 위치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그 예의입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리소스들을 제한하도록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설정하거나 그리고 개발자들이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바운더리 내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가드레일을 세우는 역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기업 내의 사용자들이 컴플라이언스의 위배에 염려해서 벗어나서 더욱 자유롭고 또 신속하고 애자일하게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클라우드의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직 정책 외에도 제가 조금 전에 잠시 언급드렸던 사용자 권한 관리, 즉 IM 정책 또한 하위 리소스로 상속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DVR라고 하는 멤버에게 스토리지 오브젝트를 볼 수 있는 뷰어 역할을 할당한 IM 정책을 만약 제가 조직 레벨에서 적용을 한다면 이 IM 정책은 하위 리소스, 그 조직 내에 있는 폴더나 프로젝트에도 자동으로 디폴트로 적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DVR는 조직 내의 프로젝트 그리고 모든 클라우드 스토리지 오브젝트의 뷰어로서의 권한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럼 한번 실제 화면으로 살펴볼까요? 조직 정책은 구글 클라우드 콘솔 내에 있는 조직 정책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올그, 올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디폴트 조직 정책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회사 내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리소스 생성 가능 위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즉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주에는 생성을 좀 제한하고 우리 회사에서는 아시아 지역에만 리소스를 생성하도록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직 정책을 설정하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많은 정책 중에 하나의 정책을 선택하시는데요. 리소스의 위치를 제한하는 정책인 리소스 로케이션, 리스트릭션이라고 하는 정책을 필터링해서 선택합니다. 이 정책을 들어가서 편집하는 화면에서 살펴보면 기본 값으로 리소스를 배포할 때 모든 지역을 허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즈로 바꾸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시아 위치 내에만 허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변경하고 정책을 저장합니다. 여기에서 이 규칙을 정의할 때는 in하고 asia locations를 입력하면 아시아의 위치에서만 리소스가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그런 폴리시 타입, 정책의 타입을 같이 입력해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정책을 적용하고 나면 제가 조직 레벨에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요. 이 정책은 조직 내에 생성되는 모든 리소스에 적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어떤 리소스이든지 상관없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젝트나 VM 인스턴스, 디스크 등 모든 리소스에 대해서 이 정책이 적용되게 될 텐데요. 여기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책이 상속돼서 조직 내 임의의 프로젝트에서 리소스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조직 내의 아무 프로젝트나 하나 제가 테스트로 만들어서 디스크 리소스를 생성해보면 예전의 기본값과는 달리 배포 가능한 위치가 이제는 아시아 지역으로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디스크를 생성하고 위저널 디스크를 생성할 때 해당 위전과 존을 선택하게 되면 그 드롭다운 메뉴에서 아예 아시아 지역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조직 레벨에서 기업의 정책이 기업의 어떤 방향성이나 가드레일을 잘 반영해서 정의가 되어 있으면 사용자들은 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나 보안의 이슈를 위반할 염려 없이 바운더리 내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원하는 클라우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조직 정책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역할 권한 또한 상속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인증과 권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증 수단을 통해서 사용자를 식별하는 것을 인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인증된 사용자가 어떤 리소스에 어떤 권한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은 권한에 해당됩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사용자의 인증을 담당하는 클라우드 아이디 서비스는 구글 클라우드 콘솔 내에서가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 콘솔 외부인 admin.google.com에서 관리가 되고요. 클라우드 아이디가 비밀번호와 키 같은 비공개 인증 수단을 사용해서 사용자 식별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인증을 하고 그 다음 성공적으로 로그인을 한 이후에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권한에 대한 영역은 클라우드 IM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권한 부여와 회수는 구글 클라우드 콘솔 내에 있는 IM 메뉴에서 직접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증된 주체가 구글 클라우드 리소스의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과 권한의 기능은 매우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인증과 접근 관리에 구글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조직 내의 사용자들은 구글 클라우드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증과 접근 관리는 클라우드 아이디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에서 서비스 솔루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클라우드 아이디는 중앙에서 사용자와 그룹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정 관리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구글 클라우드 아이디를 통해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 상황이시라면 스탠드얼론 서비스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아이디를 사용해서 다양한 인증관리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아이디 서비스를 사용해서 각 사용자 또는 그룹의 계정을 생성하고 나면 그 계정이 필요한 구글 클라우드의 리소스를 실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IM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구글 클라우드 리소스에 세분화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고 또 원하지 않는 액세스는 사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IM을 사용해서 권한을 부여할 때에는 최소 권한만을 부여한다는 보완의 원칙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리소스와 계정에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권한만을 부여하시는 것이 보완적인 관점에서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구글 클라우드 환경을 셋업하실 때 전반적인 조직 내의 클라우드 리소스를 만들고 수정하고 또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관리자를 먼저 지정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조직 관리자입니다. 이 조직 관리자는 초기 구글 클라우드 환경을 셋업할 때 리소스 계층 구조의 전반을 디자인하고 중앙에서 리소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IM 역할인데요. 조직 관리자는 여러 IM 정책을 정의하고 리소스의 계층 구조를 결정하고 또 주요 컴포넌트에 대한 책임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언급드릴 점은 이번 세션에서 설명드린 조직 노드와 폴더 구조 그리고 조직 관리자와 같은 조직 레벨의 리소스는 도메인을 클라우드 아이디나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연결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직 리소스를 구성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메인을 연결해 주셔야 하고요. 이번 클라우드 온보드에서 진행하는 가상 머신의 마이그레이션 부분에는 사실 단일 프로젝트로도 충분하긴 하지만 향후의 확장성과 또 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기업의 도메인을 연결하시고 조직을 구성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리소스의 계층 구조와 정책 그리고 인증과 권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만약 온프레미스에 있는 사용자 계정을 활용하도록 동기화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온프레미스의 환경을 구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에 대한 관리 체계 또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시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사용자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때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먼저는 클라우드 상에서 수동으로 몇 명의 사용자들을 직접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진입 장벽도 낮고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매번 수동으로 생성하기에는 번거롭기도 하고 수동 작업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아이디의 CSV 파일 형태로 사용자들의 정보를 임포트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첫 번째 수동적인 방법보다는 유연성이 높지만 임포트를 한 이후에 소스 환경과 동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 아이디의 사용자 프로필에 이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확장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여기 세 번째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구글 클라우드 디렉터리 동기화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LDAP과 연계가 가능해서 확장과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구글 클라우드 디렉터리 동기화 서비스를 사용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디렉터리 서비스와 클라우드 아이디 간에 연계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구글 클라우드 디렉터리의 동기화, 줄여서 저희가 GCDS라고도 부르는 서비스는 구글 계정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브 디렉터리 또는 LDAP 서버 간의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커넥터 서비스입니다. 이 커넥터는 단방향 동기화를 수행하고요. 온프레미스에 있는 액티브 디렉터리를 단일 참조 소스로 유지하면서 LDAP 내에 있는 사용자와 그룹이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동기화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내 사용자들에게 직접 리소스의 액세스 권한을 손쉽게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디렉터리 동기화는 비밀번호는 없이 사용자나 그룹과 같은 실제 사용자 관련된 오브젝트 데이터만 동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데이터가 클라우드 아이디와 동기화가 되고 나면 비밀번호와 같은 인증 수단이 필요한데요. 이때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SSO 없이 클라우드 아이디의 어드민 콘솔에서 사용자들의 비밀번호를 직접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권장되는 방법은 아닌데요.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입니다. SAM을 사용한 SSO 설정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관리형 클라우드 아이디 서비스를 아이디 프로바이더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동기화된 클라우드 사용자의 인증을 다시 온프레미스로 연계해서 페더레이션 설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SSO를 설정하시게 되면 사용자가 온프레미스 아이디 프로바이더에 대해 직접 인증을 수행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상에서 수동으로 암호를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용의성이 있고요. 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클라우드 리소스에 액세스를 할 때마다 온프레미스의 아이디를 통해서 인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에 있는 아이디 프로바이더의 가용성 또한 높아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SSO 사용을 원하지 않고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비밀번호로 구글 클라우드에 로그인하도록 설정하기를 원하신다면 구글 클라우드 디렉터리 동기화가 액티브 디렉터리에서 클라우드 아이디로 직접 사용자 패스워드를 실시간 동기화해 주는 옵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중앙 리소스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배웠던 조직 계층 구조 기억하시지요?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조직 계층 구조를 통해서 리소스를 중앙에서 매우 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 하나 그리고 리소스 하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리소스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결제나 관리 그리고 보안 등의 이유로 리소스를 폴더나 프로젝트 단위로 잘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아마 점점 느끼시게 될 겁니다. 조직에 잘 맞는 방식으로 리소스를 분리하면 회사 내에 있는 컴플라이언스를 반영한 정책을 잘 갖추고 또 관리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조직과 팀 그리고 환경별 니즈에 맞추어서 더욱더 세밀하게 사용량과 리소스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리소스 계층 구조를 잘 이해하고 정의하는 것이 조직 관점의 관리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도 언급드린 것과 같이 사용자들에게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고 또 보안 정책의 바운더리를 잘 세팅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기업의 주요 보안 정책을 잘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예기치 않은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바운더리 내에서 사용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모든 정책을 세밀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 작은 단위의 프로젝트별로 정책과 사용자 권한을 다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프로젝트가 적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만약 프로젝트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단위로 각각의 관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폴더를 사용해서 액세스와 권한의 패턴을 단순화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각 개별 프로젝트별로 액세스 정책을 다 적용하기보다 환경별로 폴더를 그룹핑해서 폴더별로 액세스 정책을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과 스테이징 그리고 운영 폴더로 나누어서 각 폴더의 프로젝트를 그룹핑하는 경우에 개발자에게는 개발 폴더의 권한을 부여해서 개발 폴더 내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나 리소스에는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만 운영 폴더 내에 있는 리소스에 대해서는 위드 온리 액세스 권한을 갖는 등으로 단순화해서 제어하는 것이 조직 관점에서는 더욱더 관리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단 하나의 예로 개발과 운영이라는 환경 단위로 리소스를 분리했지만 조직의 니즈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워크로드 단위로 리소스를 분리하거나 보안 정책의 일괄 적용을 위해 운영 환경 기준으로 리소스를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를 통해서 운영 환경의 모든 VM에 대해서 외부 IP 사용을 비활성화하는 조직 정책을 일괄적으로 폴더 레벨에서 적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예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Shared VPC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면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네트워크를 중앙화해서 관리하되 일부 인스턴스 생성에 대한 권한은 연결된 각기 다른 프로젝트에 위임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스트 프로젝트에서 서브넷, 라우트, 방화벽과 같은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한 중앙 제어는 유지하면서 실제 인스턴스 생성과 관리는 연결된 우측의 서비스 프로젝트에서 수행되고 각 서비스 프로젝트 관리자들에게 인스턴스 즉 VM 인스턴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그 예의입니다. Shared VPC는 Shared VPC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호스트 프로젝트를 지정하고 이 호스트 프로젝트의 서비스 프로젝트들을 연결하는데요. 관리 관점에서 보면 조직 관리자는 Shared VPC 관리자를 지정하고 Shared VPC의 관리자는 서브넷 레벨의 권한을 사용해서 VPC 네트워크에서 선택적으로 서브넷을 다른 서비스 프로젝트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Shared VPC의 관리자가 우측에 있는 3개의 서비스 프로젝트들을 호스트 프로젝트와 연결하게 되면 각 서비스 프로젝트의 소유자들에게 연결된 서브넷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자 역할을 추가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럼 이제 각 프로젝트 소유자들은 그들의 서비스 프로젝트에서 공유된 서브넷에 연결해서 VM 인스턴스를 각각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Shared VPC의 관리자는 이 네트워크 관리를 포함해서 호스트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리소스에 대한 완전한 제어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 호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네트워크 관리자 또는 보안 관리자에 대한 역할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Shared VPC 네트워크는 멀티 프로젝트 네트워킹에 있어서 네트워크 관점에 중앙화된 관리 방법을 제공합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Shared VPC 구성에는 다양한 역할 권한이 위임됩니다. 먼저는 조직 관리자가 Shared VPC의 관리자를 지정하고 Shared VPC의 관리자는 호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VPC 사용을 설정하고 또 서비스 프로젝트를 연결하며 네트워크의 서브넷에 적절한 액세스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연결되는 각 서비스 프로젝트의 관리자는 Shared VPC 네트워크의 서브넷에 대해서 네트워크 사용자 권한을 부여받고요. 각 서비스 프로젝트에서는 인스턴스를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컴퓨트 인스턴스 관리자 권한을 가집니다. 보통은 이 서비스 프로젝트 관리자가 프로젝트의 소유자이기도 한데요. 이 경우에는 Shared VPC에서 VM 인스턴스, 그리고 Static Internal IP, 로드 밸런서와 같은 네트워크 관련된 리소스들을 생성하고 또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거버넌스의 마지막 아젠다로 아이디 프로비전인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사용자의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만약 온프레미스에서와 같이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에 대한 VM 머신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구글 클라우드로 가상 머신을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여전히 기존 온프레미스에 있는 아이디 프로바이더 기준의 어떤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한 VM을 다시 온프레미스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나 애저의 AD 서버로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워크로드가 기존 온프레미스의 환경에 비해서 매우 작은 경우에 적합한 옵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과 VM 설정에는 변경이 거의 없고 아이디 프로바이더의 이동 또한 없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액티브 디렉토리의 사용 바운더리가 이제는 클라우드 환경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보다 견고해져야 한다는 점이 함께 고려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부분의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상황이라면 액티브 디렉토리 서비스 자체를 클라우드로 함께 마이그레이션 하는 옵션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프로세스가 복잡하진 않지만 고가용성을 구성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 온프레미스에 남아있는 워크로드가 조금이라도 있는 상황이라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된 액티브 디렉토리와 온프레미스 간의 연결 설정과 레이턴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클라우드로 액티브 디렉토리를 마이그레이션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서버를 유지보수하는 작업은 여전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지보수 작업을 좀 줄이기 위해서 관리형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리형 마이크로소프트 AD는 클라우드 기반의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구글 클라우드의 서비스로 클라우드 기반의 AD의 종속적인 워크로드를 관리하고 또 AD 서버의 유지보수나 보안 구성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사용방법은 유지하면서 복잡한 유지보수는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관리 관점에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버넌스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퀴즈로 복습하면서 이번 모듈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참인지 거짓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댓글창에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질문 나가겠습니다. 클라우드 거버넌스는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운영과 관련된 사람, 프로세스, 그리고 기술을 의미합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적어주셨나요? 네, 정답은 참입니다. 모듈 앞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클라우드 거버넌스는 클라우드의 인프라, 보안,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사람, 프로세스, 그리고 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번 모듈에서는 해당 거버넌스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그 재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직 정책을 정의한다거나, 혹은 사용자의 역할 권한을 잘 정의하고 적용하는, 그리고 리소스 계층을 잘 관리하고, 잘 세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빈칸에 알맞은 제품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질문 나가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리소스 계층 구조의 루트 노드는 OOO입니다. 여기서 최상위 루트 노드는 무엇일까요? 네, 이 빈칸은 아마 제가 이번 모듈을 진행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했던 단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혹시 정답 생각해보셨나요? 네, 정답은 바로 조직 노드입니다. 저희가 올가니제이션이라고도 하고, 구글 클라우드 리소스 계층 구조의 최상위 루트 노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조직 노드에서 모든 리소스를 중앙화해서 관리하고, 또 조직 노드에 적용되는 정책과 역할 권한은 하위 리소스에 모두 상속이 된다는 점도 함께 배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리소스를 관리하시고 생성하실 때, 이렇게 리소스 계층 구조와 또 상속의 개념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관리를 한번 셋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듈 4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듈에서는 클라우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짚어보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아이디를 사용해서 클라우드에서 사용자 아이디를 생성하고, 또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리소스가 확장됨에 따라 조직에 맞는 리소스 계층 구조를 구성하는 방법과, 또 이에 따른 권장 사항들도 확인해보았고요. Shared Fit PC를 통해서 네트워크 관점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아우르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또 중앙에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환경을 사용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아이디 프로바이더의 관리 방법까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질문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잠시 휴식하고요. 2시 30분부터 마지막 모듈인 클라우드 로깅과 모니터링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